그동안 모아놨던 시더링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부터 조각 아, 주문의 흔적 아, 조각 레벨퍼프 아, 쓰레기링이구요 어, 왜 폼퍼프가 나왔군요 오케이 아, 두탄 안좋은거고 아, 안좋은거고 아, 안좋은거고 아, 안좋은거네? 두개 또 살수있을거래 여섯개 아니, 이거는 뭐 웹폼퍼프 S가 4렙 아닌 이상 망했네 아, 4렙짜리에도 그래도 좀 나갔는데, 저거는 아, 개망했네 개망했어 4렙 아니면 의미가 없어 자, 레벨 버프 D 딱 봐도 300만원 아, 아, 개망했어 1렙짜리 나오네 900만원짜리 규타 1렙 다 1렙이네 스탠스 이것도 3렙짜리 의미 없잖아 4렙짜리 300만원 하겠네 4렙짜리 상태 이상해 이것도 말레비 아니면 의미가 없고 크리 데미지링 밖에 없는건가요? 아, 이것도 1렙짜리 결론은 뭐다? 개망했다 한 10시간 한거 같은데 10시간 해가지고 1억도 못 먹었네 ㅎㅎㅎㅎㅎㅎ